두번째 섹션입니다. 선택 및 반복 제어문 같이 한번 볼텐데요. 앞에 섹션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아니라 코드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선택 제어문입니다. 선택 제어문은 조건문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if else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if는 조건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명령문을 실행하는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core라는 변수의 데이터가 80 이상인지 체크를 해서 80 이상이면 출력이 되는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만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되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들여쓰기를 해놨어요. if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그런데 이게 들여쓰기가 안되어있다고 해서 if 영역이 아닌게 아닙니다. 구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요. 예를 들면 if 문이 있을 때 중괄호가 없죠. 이 중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실행문 딱 하나만 if 영역에 해당하는거에요. 들여쓰기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수고하셨습니다가 들여쓰기가 되어있어도 얘는 if 문에 해당하지 않는거라는거죠. 이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는 무조건 출력이 되구요. score 변수가 80 이상일 때는 합격입니다와 수고하셨습니다가 같이 출력이 되는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블록이 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될 수도 있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if else 입니다. if else는 if와 else 영역이 있는데 if 영역 또는 else 영역 둘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됩니다. 하나의 블록만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자 그래서 만약에 80 이상이면 얘가 수행되구요. 나머지는 다 무시됩니다. 또는 80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위쪽이 무시되고 아래쪽이 수행되겠죠. 요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게 출력이 될건지 또는 어떤게 수행이 되는지는 핵심은 뭡니까? 조건식이죠. 이 조건식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게 값이 얼마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다중 if else 문입니다.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의 분기가 셋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셋 이상일 때 분기마다 새로운 조건식을 세워야 하고요. 마지막 else 문만 마지막 else 문만 조건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if가 있구요. else if가 있고 else가 있습니다. 요 else if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f 조건식, else if 조건식, else if 조건식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else는 조건이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중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삼항 연산자에요. 삼항 연산자는 p 연산자가 3개이기 때문에 삼항 연산자라고 이해하긴 합니다. 단순 할당 변수의 어떤 값을 단순하게 할당하는데 적용되는 if else 문을 간략하게 삼항 연산자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형식은 요렇습니다. 괄호 안에 조건식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의 값과 거짓일 경우의 값을 나란히 적어두면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물음표와 땡땡을 붙이시면 되죠. 자 이거는 이것과 요것이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a가 b 이상이면 c에다가 20을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40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옮기면 조건식을 그대로 여기다 적고요. 그 다음에 할당이 아니라 그냥 값만 적으면 돼요. 20과 40 그러면 얘가 알아서 얘가 들어가든가 얘가 들어가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서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입니다. 스위치는 특정 데이터를 단일 값과 비교합니다. 범위가 아니라 단일 값과 비교를 해요. 범위를 비교하는 건 방금 if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비교 데이터는 숫자 또는 문자 문자열 아닙니다. 문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일치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해당 영역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코드도 함께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는 시작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 위치부터 맨 아래까지 쭉 진행을 합니다. 코드를 볼까요? 이게 좀 잘려 있는데 요렇게 해서 같이 볼게요. 스위치하고 여기 변수 써있죠.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을 할 건지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할 건지를 정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케이스 2에 해당한다. 랭크 값이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건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아래쪽에 있는 모든 코드를 수행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당 데이터 2일 때 코드를 수행하는 게 스위치인데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때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게 디폴트라는 키워드예요. 디폴트를 입력을 해두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비교 값이 전부 아닐 때 디폴트를 수행합니다. 물론 1일이나 2일 3일 때도 수행을 해요. 맨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1, 2, 3 전부 아닌 경우 위쪽에 있는 코드가 전부 아닌 경우 디폴트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f의 else 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디폴트까지 케이스 몇부터 해서 디폴트까지 모든 걸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든 이렇게 수행을 하든 이렇게 수행을 하든 이렇게 수행을 하든 항상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지 않고 특정 케이스 영역만 수행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는 해당 케이스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만 실행을 하고 싶을 때 중지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먼스라는 값이 2일 경우에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만났죠. 그러면 여기서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일 때나 6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먼스가 4에요. 지금 4네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6일 때 9일 때 11일 때 마찬가지죠. 쭉 내려가요. 9일 때도 마찬가지 11일 때도 마찬가지 쭉 내려갑니다. 이어서 코드를 보면 11일 때 쭉 내려와서 이게 실행되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끝납니다. 결론적으로는 4일 때 6일 때 9일 때 11일 때 30일입니다. 라는 문장에 출력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끝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애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코드도 코드고 이 결과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기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번 해서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건데 반복문은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머릿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 볼게요. 포문 먼저 포문은 지정한 범위 또는 횟수만큼만 반복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형식 나와 있죠. 형식도 까먹지 않게끔 공부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일단은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원래 디버깅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없다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int i하고 sum 만들고요. sum에다가 0을 집어넣는 상태예요. 그리고 포문 진행합니다. i가 처음에 1이죠. i 값이 1인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죠. 뭐가 어떻게 체크를 해요? i가 10 이하인지 체크를 해요. 그러면 현재 i가 몇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이하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10 이하네요. 그러면 true예요. t라고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거를 합니다. sum 플러스 는 i sum 플러스 는 i sum에다가 i 값을 누적한다는 거죠. 맨 처음에 sum이 얼마였죠? 보시면 0이죠.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 값을 누적하면 얘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이 끝났으니까 넘어가면서 이걸 진행해요. i++ 그러면 i가 맨 처음에 1이었으니까 00을 하게 되면 2가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sum과 i가 계산이 됐으니까 이 계산된 걸 그대로 옮겨서 쓸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반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0 이하니까 true 그리고 그리고 1이 누적되어 있는 sum에다 2를 누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 3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리고 i가 1 증가합니다. 3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현재 sum은 얼마죠? 1 더하기 2니까 3이에요. 그리고 i는 3이죠. 당연히 10 이하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um에다가 i를 누적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3이니까요. 3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리고 i 값을 증가시킵니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적어서 계산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걸 디버깅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걸 파악할 수가 있냐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sum에다가 1 2 3 그러면 4 5 6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의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 이하가 아니라 1000 이하라고 해도 100 이하라고 해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고 하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될 텐데 보통 이제 9나 10, 11 사이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0 이하일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으니까 9 아니면 10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라는 거죠. 여기만 써보면 됩니다. 여기만 자 그래서 4일 때 true일 거고 5일 때 true일 거고 쭉 true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9를 써보죠. 9도 마찬가지 true입니다. 9는 10 이하니까요. 자 10일 때는 어떻죠? 10일 때는 true에요.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10도 누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i가 11이 되면서 여기가 펄스가 되죠. 11은 10 이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11은 누적이 안 됩니다. 다 적지 않아도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돼요? sum에 1부터 10까지 누적되어 있겠구나. 결국에 이 코드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쓰지 않아도 이 sum 값을 예상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눈으로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겠지만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차이에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포문에서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컨티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도 가능하고요. 컨티뉴는 아래의 코드를 무시하고 다음 반복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i 값이 홀수인 경우 이게 왜 홀수인 경우에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에요. 이게 홀수죠. 홀수일 경우에는 얘를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복을 진행하게 되겠죠. 반복을 했던 걸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디버깅표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방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이쁘게 해놨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디버깅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연필로 또는 샤프로 펜으로 짚어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디버깅표 자체가 문제에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디버깅표 같은 걸 작성을 해 봐야 실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 작성할 정도로 시험시간이 널널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꼭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제한 반복문 해서 while문이 있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 구역의 코드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밤새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 while문이에요. 그런데 열판을 하겠다 게임을 열 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for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나중에 코드를 보면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논외 얘기니까요. 일단은 정해진 문법대로 한번 공부를 해 봐야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break문과 continue문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input 변수와 sum 변수 선언도 하고 할당도 했고요. scanf로 입력 받습니다. input 값에다 입력을 받고 있죠. 그래 놓고 input이 0 이상인 동안 반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뭔가 마이너스 라든지 그런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입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코드를 보면 반복되는 코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와일이에요. 두 와일은 일단 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수행한 다음에 조건을 체크해서 반복을 하는 수행이 먼저 앞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회 반복을 보장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사용 가능하구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를 먼저 썼죠. 그래서 scanf 그 다음에 썸 누적 요거를 먼저 해요. 이거를 한 다음에 input 값이 0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거나 마이너스 10 같은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 그게 누적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고 끝나죠. 요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위쪽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반복돼서 문제인 거구요. 그 다음에 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값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무한반복 또는 루프 무한루프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 무한반복과 루프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별로 무한반복을 표현하는 형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요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필기든 실기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1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이거는 조건이 true다. 무조건 true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무조건 반복을 한다고 하고요.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풋 값이 여기서는 0보다 작다고 해놨는데 0 이하도 괜찮습니다.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인풋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입력 받자마자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값일 경우에만 누적을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가 반복되지도 않고 불필요한 값이 sum에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요거까지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반복문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 단계를 늘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단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의 특징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입력 받은 걸 처리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한다기 보다는 어떤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와 출력하는 그런 형태고 실제로 보통 문제가 이제 다시요.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처리 파트 이 파트를 해석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거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능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시는데 어려운 개념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함수가 적용된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 볼 겁니다.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때 함수가 정의가 되었을 때 이 함수가 어느 부분까지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 이 부분이요. 세 가지의 요소 중에 어느 부분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지 처리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입력과 처리가 같이 되어 있는지 또는 처리와 출력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가 같이 안에 들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하는 방법을 같이 좀 볼게요. 함수의 정의의 호출을 같이 좀 보면은 여기 함수에 보시면은 반환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매개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환 타입이 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매개변수가 입력과 관련이 있는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 출력을 하는 형태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명과 그 함수에 넘겨줄 인수를 넘기는 방식인데요. 아래쪽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시작이에요. 멀티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멀티 함수를 호출했는데 여기 안에서 입력을 받고요. 처리를 하고요.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 안에 입출력 처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함수한테 입력 값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함수를 호출한 위치로 출력 값을 전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반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매개변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보이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환 타입도 없고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인수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보통 이렇게 안해요. 이번에는 출력을 함수 바깥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죠. 뭐가 추가됐죠? 아래쪽에 return a 가 추가됐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printf가 multi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printf가 어디있나요? 메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된 값을 return을 통해서 넘겨줍니다. 호출된 위치로요. 그러면 이 호출된 위치에서는 별도 변수 지정을 통해서 이 값을 할당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다시 정리. 만약에 결과를 연산 결과를 함수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땐 그 결과를 건네 줘야 되는데 그게 return이고요. 건네 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eturn 값이 필요하니까 return 타입이 생겼죠. 아까 보이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는 이번에는 입력이죠. 입력도 넘겨주는 함수 내부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생겼습니다. 입력을 여기서 봤고요. 인수를 통해서 매개변수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고 여기서 넘긴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거를 돌려준 다음에 이 돌려준 값을 변수에 지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이 입출력 처리를 각각 따로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문제에서 함수는 입출력을 별도로 하고 처리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세 가지 유형 정도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 값에 의한 전달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인수를 통해서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값은 복사된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alf 라는 함수가 있고요. half 라는 함수에 변수 b 데이터를 넘겨줘서 h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b라는 값이 a 값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a가 지금 20이죠. b는 현재 20이에요. 그러면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b 안에 있는 20은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20이 복사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종이라고 치면 20이라고 적힌 종이가 복사가 돼서 저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값을 절반으로 꺾는다고 해서 종이를 절반으로 찢는다고 해서 복사가 아닌 원본 종이가 또 같이 찢어질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랑 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여기서 아무리 무슨 작업을 해도 이 b는 결국 20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값에 의한 전달이에요. 복사를 해서 넘겨준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값이 복사돼서 넘어간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 함수가 값에 의한 전달 말고 참조에 의한 전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함수의 형식 포문의 형식 반복문이죠. 반복문의 형식 또 조건문의 형식 형식을 위주로 같이 좀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